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며칠 전 국토부에서 공시지가 1억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시사점이 생기는데요. 이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는 어떠한 물건들로 풍선효과가 나타날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0일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내놨는데요. 저가 아파트 매수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몇 달 전부터 종종 저가 아파트 투기에 대한 기사가 자주 나왔었죠.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는데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조정대상 지역에서 1주택일 때는 1에서 3%, 2주택일 때는 8%, 3주택 이상일 때는 12%의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를 취득세 중과라고 부릅니다. 비슷한 물건을 같은 매매가에 매입하더라도 다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12배 이상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은 주택을 1개만 매입해도 12%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2를 보면요. 취득 중과세 예외가 있는데요. 여기에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준 이하의 저렴한 주택은요. 매입할 때 여러 채를 사더라도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고 기본세율로 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주택자나 법인이 공시지가 1억이 넘는 매매가 1억 5천만원짜리 주택을 매입할 때는요. 지방세 포함해서 12.4%를 적용받아서 1,86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매매가에 공시지가가 1억 이하인 물건을 매입했을 때는요. 취득세가 1.1%를 적용받아서 165만원을 내고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혹하고 달려들만한 물건이 된 것이죠. 이 물건에 취득세가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주택자와 법인을 위주로 취득세 중과 시점부터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의 매입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 저가 아파트 거래량 중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죠. 물론 이런 저가 아파트를 순수한 본인 자금으로 샀다면 문제될 것이 많지 않겠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거래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추징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추징금이 매우 센 편이죠. 법인으로 저가 아파트를 매수했을 경우에 심층 실태 조사도 병행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머지않아서 1억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 혜택 규정도 손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이 보도자료를 보고 법인으로 그동안 저가 주택을 적극적으로 사고팔고를 반복하신 분들은 긴장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주입분들이 단순히 취득세 중과가 안되는 저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나홀로 아파트에 실거주 선호도가 낮은 아파트 등 아무 곳에나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요. 늘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다가 이 규제의 테두리 밖에 위치하고 있어서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물건은요. 규제가 언제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탈출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에 따른 타겟 조사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단 1억 이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신축 아파트가 돼서 가치가 올라가는 정비구역 내 물건들은 장기 보유해도 괜찮겠지만 투자하려는 이유가 고작 1억 이하 하나뿐이라면 투자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1억 이하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아직도 내 집 마련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되셨다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내용입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집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를 단순화 시켜서 한번 그려봤어요. 여기서 Y축은 가격이고 X축은 이 집의 개수입니다. 가격이 비싼 집 이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집일수록 위에 있고요. 반대로 그닥 선호하지 않으면서 저렴한 집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 그림은요. 같은 지역 내에 속한 주택별로 적용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별로 적용을 시켜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적어둔 내용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때그때 바꿔서 직접 적용을 해보세요. 보통은 이렇다 이렇게 단순히 이해하시면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자금만 충분하다면 누구나 살고 싶은 집은 이 위쪽이죠. 위로 올라갈수록 직장도 많고 학군이 훌륭하고 상업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많으면서 교통도 편리한 중심지에 신축 아파트가 있을 건데 여기가 당연 1등일 겁니다. 그리고 2등은 비슷한 입지에 준신축 아파트 혹은 외곽에 새로 생긴 신축 아파트가 있겠고요. 다음 3등은 좀 더 오래된 구축 아파트 혹은 아파트와 비슷한 전용 면적의 중대형 오피스텔 등이 있겠습니다. 이런 순위 같은 경우는 지형화 다 틀리니까 개념만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세요. 그리고 4등은 좀 더 오래된 아파트인데 아직 재건축이나 리머들링 얘기가 안 나오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등은요. 오래된 단충주택이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나 5층짜리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 얘기가 없을 경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취득세 중과 예외가 적용돼서 투자 대상으로 삼았던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의 주택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요. 수도권과 광역시라면 가장 하단 바로 이 부분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자금 여력만 된다면 윗단계로 올라가고 싶은 주거선호도가 결코 높지 않은 주택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요. 부동산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추론하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식의 그림으로 주택시장을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주택의 각 단계 사이에는요. 이게 뭐냐면 용수철입니다. 이런 용수철들이 끼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 중에 하나가 크게 올라가거나 어떤 게 낮아진다면 시간차를 두고요. 그와 가까운 것들이 이 탄성에 의해서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 만나볼 수 있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만약 입주 물량이 부족한 현상이 지속되었을 때 중심지에 신축 아파트가 가장 먼저 가격이 뛰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은 계속 입주 물량이 없다면요. 이 1등 주거지의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2등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나타납니다. 1등과 2등 사이에 늘어났던 용수철이 2등을 잡아당긴 거죠. 이것을 갭 매우기라고 부릅니다. 만약 1등만 움직였을 때 2등을 미리 매입을 해놨다면 가격 상승을 맛볼 수가 있겠죠. 다음 입주 물량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3등, 4등 이런 식으로 가격 상승이 따라서 나타나게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상승폭이 작아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1등 주거지역의 아파트가 5억이 상승했다고 한다면 이 4등 주거지의 노후 아파트가 똑같이 5억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2억이 오를 수도 있고 1억이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전체적인 용수철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3등, 4등이 움직였다면 이제 5등도 오를 차례가 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시가표준액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에서 예외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갑자기요. 특혜가 발생하는 거죠. 규제 때문에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매매가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합니다. 이런 애들이.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5등이 4등보다 먼저 이렇게 상승하면서 용수철이 압축이 되는 거죠.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반응 때문이 아니라 인위적인 시장 간섭에 따라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만약 자연스러운 갭매우기에 따라서 얘가 올랐을 때 그 다음 이걸 미리 사놓겠다. 그렇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처럼 풍선효과로 인해서 갑자기 4등보다 먼저 이렇게 상승했을 때 얘는 그 이유가 특혜잖아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긴 특혜는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실거주자들이 여기를 선호해서 가격 상승이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특혜가 없어지면 그 다음 이걸 팔았을 때 받아줄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물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처럼 시가표준액 1억 이하에다가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이 저가주택이나 그 위에 있는 주택이나 같은 취득세를 적용받는다. 같은 조건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높은 확률로 상대적으로 상승이 적었던 4등주택, 3등주택이 상승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고 큰 상승은 아닐 거예요. 다만 투자자들로 인해서 저가주택이 움직였던 것과 비슷한 정도로 그동안 움직이지 못한 3,4등주택들은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요. 취득세 규정은 똑같이 적용받는데 약간의 특혜가 존재하고 있어요. 다주택자라도 이런 주택들은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이 많은 경우에는 양도세 기본세율의 최대 30%가 중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 것이죠. 또 다른 눈에 띄는 풍선효과 때문에 이런 주택의 가격 상승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1억 이하의 저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투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사업성이 좋아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요. 사업 진행이 가시화 되잖아요. 그러면 1등급이나 2등급의 가격을 곧바로 따라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정비사업 지정 전인 물건들을 찾으려면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죠. 이제 저가주택에 접근하실 때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도 이렇게 인위적인 풍선효과에 의존하는 부동산 투자는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현 정부 들어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크고 작은 규제가 굉장히 많이 생겼죠. 이로 인해서 규제로 눌린 물건이나 아니면 그 지역 인근에서 풍선효과로 상대적으로 빛을 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런 인위적으로 눌른 것들로 인한 가격 상승은요. 언제 상승이 꺾일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 빠져나올 수 있는 자신이 있는 분이라면 투자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매입할 수 있는 능력 내에서 가장 실거주로 선호하는 주택, 가장 좋은 주택을 먼저 실거주용으로 구입하신 후에 남는 돈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수요자들에 의해서 가격이 밀려 올라가는 주택에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곳, 실거주성이 좋거나 좋아지는 물건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당분간 수도권은요. 하락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오늘은 저가주택거래 조사를 통해서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때 생각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단위TV에서 주관한 인클 홈페이지에서 초보자를 위한 경매 수업을 진행 중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의 URL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